자, 64번을 보게 되면 부품의 수명분포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수분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수분포에 관해서 묻고 있는 거죠. 부품 고장률의 역수가, 고장률은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고장률은 람다라는 표현을 썼다, 그죠? 고장률의 역수니까 람다분의 1이 되겠죠. 이게 뭐 평균수명, MTTF, MTBF라고도 나타내고 세타라고도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평균수명은 고장률하고 역수관계입니다. 고장률의 역수가 평균수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고부품이나, 중고부품이나 아마 여기에서 잘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많이 틀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부품이나 신뢰도는 동일하다라고 돼 있잖아, 그죠? 아마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지 싶은데 우리가 지수분포 같은 경우에 지수분포, 여기에서 따지게 되면 우리가 욕조곡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욕조곡선, 고장률을 나타낸다, 그죠? 고장률, 시간에 따라서 욕조처럼 생겼다고 해서 욕조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지수분포라는 건 형상모수 M이 1일 때 이때가 지수분포잖아, 그죠? 지수분포입니다. 그러면 고장률이 일정해요. 고장률이, 즉 뭐냐? 중고부품이나 세부품이나 일정하자, 일정. 이해 되겠죠?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당연히 신뢰도는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고장률이 똑같다, 일정하다 이 얘기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부품 3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네, 그죠? 부품 3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의 평균수명을 얘기하는 거죠? 부품의 MTBF, 부품의 3분의 1이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그러면 부품 3개니까 동일 부품이라고 보면 되고 람다, 람다, 람다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시스템의 고장률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람다 플러스 람다 플러스 람다. 고장률은 전부 대주면 되죠, 직렬이니까. 그러면 3람다가 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 했잖아. 평균수명이라는 거는 고장률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시스템의 평균수명, 예를 들어서 MTTF라고 써놨으니까 MTTFS 시스템이니까 이꼬르 고장률분의 1이니까 시스템의 고장률은 이거죠? 3람다 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지. 이해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람다 분의 1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세타라고 나타낼 수 있죠. 평균수명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걸 다시 나타내게 되면 나타내게 되면 3분의 1이 있고 곱하기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세타는 부품의 수명을 나타내는 거니까 부품의 수명, 람다 분의 1이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3개가 직렬로 연결된 시스템의 평균수명은 부품의 평균수명의 3분의 1, 맞지? 3분의 1이잖아, 3분의 1. 이해되겠죠?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품 3개가 병렬로 부품 3개니까 일단 같은 부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병렬로 연결된 경우에 평균수명은 부품수명의 3배이다. 그러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병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3개의 똑같은 부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MTBFS, 여기에서 MTBF가 아니고 MTTF라고 했으니까 MTTFS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하면 람다 분의 1에, 람다 분의 1에 1 더하기 3개잖아, 그죠?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똑같은 부품이니까,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거 하면 람다 분의 1에, 이게 얼마가 되냐면 이거 계산하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6분의 11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람다 분의 1은 부품의 평균수명, MTTF를 나타내는 거죠. 3배가 아니고 6분의 11배, 이해되겠죠? 3배가 틀린 겁니다. 3배가 아니고 6분의 11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직렬일 때 이거는 조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또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3분의 1로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여러분들 이 문제는 조금 계산을, 직렬, 병렬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할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65번을 한번 봅니다. 그림은 고장시간의 전형적인 분포를 보여주죠. 욕조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그죠? 욕조곡선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B기간, B는 여기 있죠? B기간에 모형할 때 어떤 분포가 적절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고장률이 감소하는 구간이 있고 일정한 구간이 있고 증가하는 구간이 있다, 그죠? 이때 형상모수 M이 1이고 형상모수 M이 1보다 작아지고 여기에서 커진다, 그죠? 형상모수 M이 1보다 큰 경우를 나타내는 거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죠? 이때가 지수분포고 이게 정규분포고 그리고 이때가 와이블 분포를 나타낸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B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답은 2번 지수분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나머지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